이야, 여긴 또 어딘가요? 살을 뺀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부지런함이죠. 이파리 부분 끝에 잡고 하나씩 하나씩. 됐다! 살살. 됐다. 보시다시피 약간 살이 좀 쪄기 시작해서 같이 조절해주려고.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아휴, 엄마가 걱정해서 하는 소리니 네가 이해해. 성장기인 아들에게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까 걱정인 굿맨. 우리가 한 곳씩 와야 돼. 때문에 자신이 다이어트를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영양은 지키고 살은 빼는 건강식을 먹입니다. 많이 줬으니까 너네도 이것 좀 마시고. 아휴, 목이 많이 말랐나 보네. 딸기 씨처럼 핑그루트가 막 오도오도 씹어서 맛있고요. 바나, 바나나, 바나나가 들어가서 부드러워서 잘 먹어요. 아, 진짜? 응. 아이들용 영양 간식으로 준비한 굿맨표 핑그루트 쉐이크. 진짜 맛있나 봐요. 이렇게 잘 마시니 만들어준 엄마는 얼마나 뿌듯할까. 아휴, 맛있어요. 아들 입맛 제대로 저격한 핑그루트 쉐이크는 기호에 맞게 과일을 자르고 여기에 우유와 핑그루트 분말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서 갈면 완성! 핑그루트는 지용성이어서 기름을 넣으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마세트는 지용성이어서 기름전gano 이분의 기호는 골고루트입니다. 이분의 기호는 지금 마세트는 지용성이어서 기름전자가 되다. 이분의 기호는 보도로 모아지자입니다. 이분의 기호는 인체로 남아를 다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기호는 전염이 없었는데 기호는 전염이 없어져서 기름전자가 될 것입니다. 이준다. 이분의 과일을 양해 도착하고 있으며 Предлож여요.